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둡기만 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미소를 머금은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작년인데 병원에 갔더니 소아병적인 정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사소한 일 가지고도 사람이 잘 비춰버리고 그러나 사소한 일로도 사람이 감정이 극도로 상해서 이것이 급기야 어딜까지 발전하냐면 울정정세를 가져오게 됩니다 울정정세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한길같이 마음이 다 어둡습니다 뇌서가 부정적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고층 건물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느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소아병적인 그 정세는 겁이 나서 사소한 일도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 불안한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재난의 시대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안부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자연에서 오는 재앙 환경에서 오는 여러가지 재앙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명은 극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반대로 마음속의 정신적인 정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자살 통계를 보게 되면 인구 비례를 보게 되면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에서 많은 크리찬들을 얼굴 보게 됩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마음속에 늘 어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주자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동일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 독특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노마수 4장 11전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신 아브라함 이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위스 자순 예수 그리트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에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단어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갈라디아 3장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출발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올까요?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합니다 장수기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경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정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장수기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손의 대가 끊어져 버렸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오정이라 했습니다 오정이 어디입니까? 낮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마감되고 요셉 시대가 왔습니다 요셉 시대가 도래했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장수기 43장 16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7세 나이대의 형제들에게 의해서 구동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끌어내어서 예굽이라는 곳에 낯선 곳에 나이 17세 때의 노예로 팔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 가서 파란만장한 젊은 나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나이 30세 때의 예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 역사에 요셉의 여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실존 인물인 요셉은 나중에 가난 땅에 살고 있던 그의 형제들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끼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팔아버렸던 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예굽에 있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살려고 예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에 던졌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만나는 순간 이 사람 말하마디에 그들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들을 용서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석이 4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정오가 되면 나랑 함께 그들이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 자리가 정오 때에 식사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독특한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오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아들을 약속하셨고 요셉은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할 때에 정오 때에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왜 12시입니까? 오정이나 정오나 똑같은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시 또 바뀌어졌습니다 엘리아 시대가 왔습니다 갈레산에는 바할 선지자, 아시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사단막의 무리들입니다 특별히 바할 선지자들은 열광상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할 선지자 450명이 갈레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단막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때에 이상한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광상 1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아가 이 바할 선지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정오 때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 엘리아는 정오 때에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한길같이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왜 이 사람들은 꼭 12시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12시에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12시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실까요? 그리고 요셉은 왜 12시입니까? 12시에 왜 그들을 용서합니까? 그리고 엘리아는 왜 12시에 바할 선지자들한테 나아갑니까? 바할 선지자에게 나아갔던 그들은 특히 이 엘리아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광상 18장 40절에는 450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할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언제 승리합니까? 그 승리한 시작은 정오였습니다 이 오정 정오를 계속 강조하고 계실까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가면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요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는 요소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소시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난 12시를 말합니다 왜 주님은 난 12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습니까? 가장 뜨거울 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물동리를 버려버리고 동료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소리소리 칩니다 한 사람의 모습을 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간 그는 하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가리켜 성경 강약일을 제6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난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강약일을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제6시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1년의 이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2시에 오정 때에 하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정옷 때에 원수된 형제들을 불러서 식사자리를 초대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모습 그리고 엘리야 때는 450명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이 무리들을 정옷 때에 나가서 한 명도 낭비자고 다 죽이는 승리를 이끄는 이 사건 그리고 사마르의 우물가 요인이 12시에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12시에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릇을 내려주시는 1년의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4편 11절은 말씀하기를 요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요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빛을 내는 것이 태양입니다 이 해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가 바로 태양입니다 난 12시는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의의 태양 되시고 우리에게 요호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해라고 말씀한다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난 12시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난 12시에 사단마기를 이기게 하시고 난 12시에 문제를 응답하시는 이 축복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한다면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빌리포서 2장 6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 되시는 분 누구냐? 예수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바로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마음이 어둡습니까? 나는 교회의 집사, 권사, 안수자, 장노인데 밖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 마음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자리 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두워서 무릎 꿇고 통골하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났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런 실족해버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병도로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것은 배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배단에는 역사적으로 장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배단에는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소외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가 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의 부모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봐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모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삼남미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라는 남편인데 이 사람이 전해지는 학설에는 나병 환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나사로의 가족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류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르쳐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아가 전해지는 학설에는 창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류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 이 돈의 가치가 지금 현재 우리가 화폐로 계산한다면 오늘 학자들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일용근로자 1년 동안 노임이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창료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았다면 이 가정은 참으로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병든 오빠 나사로는 창료일을 해서 벌어온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약값을 그 돈으로 사용하는 이런 가정이었다면 당연히 나사로의 환경은 너무나 우울하고 이 사람 병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소망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난히 나사로에게 계속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는 순간 나사로 이야기 속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낮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냐 누굴 보고 말씀합니까?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 했습니까? 10편 84편 11절에 요하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운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님 누구십니까? 빌리포스 2장 6절에 하나님 근본 본체 하나님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나사로를 만나시면서 나사로 앞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나사로 속에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인간 예수님으로만 보았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분, 대단히 사랑이 많으신 분, 대단히 인정하신 분 반면에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나사로 이야기 속에는 전혀 예수님을 가르쳐 구세주라는 말도 없고 한 번도 이 나사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낮에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사로와 가장 가까이 계신데도 이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습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반응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나왔다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토를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시대는 사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자녀 하나 제대로 키워내는 것도 대단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란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자칫하면 내가 좌절할 수 있고 자포자기할 수가 있고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소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우울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에 있어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조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네디오를 켜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채널에 맞춰야 됩니다 그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돌려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누구에게 상대에게 전화를 할 때 반드시 다이얼을 그 번호를 제대로 누를 때 연결이 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눌러도 전혀 내가 원하는 번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주파수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얼굴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진정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 끝나는 날까지 청구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내 마음에 담대함을 갖는 오늘 소망의 빛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간정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두 사람을 제 목회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이분들은 지금 사업으로는 대성을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하늘산에 있을 때 이 사람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작은 단종 건축 면회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은 자살을 결심하고 그때 기도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안수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크게 하느님께서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포기하시고 내려가셔서 다시 재개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내려가서 그 후에 저는 전혀 기억도 못했고 연락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처음 뵙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하늘산에서 목사님 그때 뵀던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올라왔던 그 얘기할 때 제가 그분을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은 거대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종합건설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말이 그때 제가 만약에 목사님 뵙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하길래 제가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분은 장노님이셨습니다 IMF가 터지기 직전에 이 사람은 과학기자질을 납품하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IMF가 터지면서 30억 이 사람은 부채를 지고 도산해버렸습니다 아무 실적도 없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올라왔습니다 수면제를 약 150알을 사모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예배 드린 데 가서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평일을 예배 드린 곳이 오살리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는데 이분한테 계속 나오는 소리가 축복 축복 축복이라는 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제가 축복 축복하니까 들리기를 죽어 죽어 죽으라 들렸다 사람이 똑같은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시면 하느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내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수면제를 버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사무실에 오랫동안 닫아놨던 그 사무실 문을 열고 혼자 앉아있는데 빚쟁이가 몰려올까 봐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전화가 한 통과 계속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과를 걸려오는데 첫날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 계속 전화가 걸려오길래 이 전화기를 들고 수화기를 들었더니 2년 연속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때 99억 그 이덤의 100억이 여러분들은 100억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단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맘의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화가 변화에 보게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득히 하시는 전나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